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심전환대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보유한 변동금리 균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용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이 공급됩니다. 8월 17일부터는 보금전환로운 금리를 35BP 이내에서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득 폭은 45BP에서 55BP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 3.7% 수준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8월 17일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받습니다. 경책 추진배경입니다. 저금리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죠. 서민 최악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가격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의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 발표를 통해서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을 오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의 금리 우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내용입니다.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35pp 조기 인하에서 4.25에서 4.55% 수준을 8월 17일부터 적용하게 되고 연말까지 동결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하고 내용은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신혼이나 다자녀 같은 경우에 최대 1억원입니다. 주택가격으로 보면 시세 6억원 이하가 대상이고요. 만기는 10년에서 50년까지 여기서 40년하고 50년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입니다. 한도는 3억 6천이고요. 용도는 신규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셋보증금 반환 등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금리 인하 내역은 여기 표에 나와 있고요. 다음 우대형 안심자원대출 25조원 시행계획입니다. 보금자리론 대비해서 금리 우대폭을 확대하고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순차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역사 말씀드렸듯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소유자에 대해 대환용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대상대출은 사전 안내일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기서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는 제외되게 됩니다. 소득하고 주택 보유수는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요.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세 4억원 이하입니다. 시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좀 적어놨습니다. 안심전환 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에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 한조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 최대 2억 5천만원 한도입니다. 금리는 보금자료론 금리 대비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까지 인하해서 3.8에서 4% 저소득 청년층은 3.7에서 3.9%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합니다. 자세한 금리안은 여기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서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지원자 선정 후에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1차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하고 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지원자료 선정하게 되고요. 신청하고 접수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게 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과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는 8월 17일 날 열리게 되고요. 이 뒤편에 체크리스트하고 주요 지름이 답변이 있으니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